직각삼각형의 닮음과 삼각비의 값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삼각비의 값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준대요. 첫번째, 닮은 직각삼각형을 찾는다. 두번째, 크기가 같은 즉 대응각을 찾는다. 자, 그 다음 세번째, 삼각비의 값을 구한다. 이럴 때 중요한 것은요, 닮은 직각삼각형에서 대응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은 항상 어떻다고요? 일정합니다.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볼게요. 각 a가 90도예요. 여기가 90도예요. 그리고 직각삼각형 a, b, c에서요, d, e와 b, c가 직교한다라고 했습니다. 그죠? 수직인 관계가 되네요. 자, 이때 삼각형 a, b, c라는 것과 또 누가 닮음이에요? 여기는 각이 같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e, b, d라는 삼각형이 여기 90도라면 여기도 90도니까 당연히 a, a 닮음이 되는 거죠. 자, 그때 각 a, c, b, 그 다음에 e, d, b가 같기 때문에 둘의 닮음을 활용을 해서 자, sin, c라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sin, c다라고 했을 때 이걸 뜻하는 거죠? 그럼 이것은 자, b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. 그러면 b, c분의 a, b가 되는 거고요. 자, 중요한 것은 잘 볼게요. 얘랑 얘가 지금 어때요? 크게 같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의 길이의 b도 일정하겠죠. 그러면 누구? b, d 분의 b, e도 아, b, c분의 a, b와 같겠구나.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. cos, c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cos, c다라고 했을 때도 자, b, c분의 a, c가 되겠죠?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b, d 분의 d, e가 되겠죠? 이렇게. tan, c도 어떻게? 자,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? 얘랑요. 여기에서, 여기에서 밑변분의 높이는 d, e 분의 b, e 이렇게 되는 거죠. 같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즉, sin, c, cos, c, tan, c, tan, c 여기 있는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. 자,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의 a, b,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, d와 b, c가 직교한다라고 했을 때 살펴볼게요. a, b, c와 d, b, a 그리고 d, a, c 얘네의 세 개의 삼각형이 우리가 합동이다라는 것을 연결한다면 마찬가지죠. 자, 지금 합동이 아니라 닮음 닮음인 삼각형이다라는 걸 연결한다면 요거는 닮음이죠. 자, 닮음이다라는 것을 연결했더니 어때요? 각각의 크기가 같은 a, b, c라는 각 그 다음에 d, b, a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d, a, c라는 각 여기는 각들을 좀 표시를 했어요. 자, 닮음이다라는 걸 그대로 얻었죠? 세 개의 닮음인 삼각형 나왔죠?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sin, b, cos, b, tan, b 각각의 삼각형들에서의 길이의 b들이 어떻다, 일정하다라는 것을 얻어주시면 돼요. 그죠? 그래서 sin, b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빗변 분의 뭐예요? 높이잖아요. 그래서 b, c분의 a, c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sin, b인데 이 삼각형, 왼쪽의 삼각형, 전체 삼각형이 아닌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으로 예를 든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? a, b분의 a, d가 되는 거고요. 자, 여기 있는 삼각형으로 보신다면 sin이 a, c분의 c, d가 된다.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. 그 다음 cos, b도 마찬가지죠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b, c분의 a, b 이렇게 되지만 이 삼각형에서는 cos, b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. a, b분의 b, d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이쪽의 삼각형에서는 a, c분의 a, d 여기 있는 이 부분 자, cos이니까 그죠? 빗변 분의 밑변이 된다라는 것 연결했습니다. 탄젠트도 볼게요. 탄젠트 어떻게 돼요? 자, 탄젠트 b라고 했을 때는 밑변 분의 높이 a, b분의 a, c 그 다음 또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탄젠트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? b, d분의 a, d 그 다음 이쪽에서는 a, d분의 c, d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거죠.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요. 직각삼각형의 닮음과 삼각비의 값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다음과 같이 우리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과 삼각비의 값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a, b, c라는 삼각형에서의 값 크기 그 다음에 여기는 d, b, a라는 삼각형에서 그리고 d, a, c라는 삼각형에서의 값 크기 똑같죠. 그래서 모양은 똑같습니다. 그렇지만 크기는 다르잖아요. 닮음이 되겠습니다. 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방금의 b들을 만들었다라는 것 정확하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